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 Optimal Binary Search Tree 문제입니다 Optimal BST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는 N개의 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N개의 키로 구성할 수 있는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그걸 조금 더 은밀하게 정의를 하면 이 N개의 키를 K1, K2, Kn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져야 될 게 이 키에 대한 검색 확률을 주는 겁니다 이 전체 검색 횟수 중에서 이 Ki라는 9번째 키를 검색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각 키의 비교 횟수 Ci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inary Search Tree가 구해지면 그 Ki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키의 비교 횟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Binary Search Tree가 주어지면 그 키의 평균 검색 비용은 모든 키들의 검색 비용의 합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 확률 즉 몇 번 검색을 하느냐 전체 중에서 몇 번 검색을 하느냐 하고 그걸 한 번 검색할 때 몇 번의 키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검색 확률 Pi와 비교 횟수 Ci를 곱하면 어떤 키의 검색 횟수가 되죠 그거를 Pi 곱하기 Ci 했는 것을 모두 시검해 버리면 모든 키에 대해서 시검을 하면 이게 이제 평균 검색 비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평균 검색 비용을 보였을 때 Binary Search Tree가 달라지면 검색 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검색 비용을 이 가장 작은 거 그거를 이제 이 전체 키의 평균 검색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 Optimal Value 그 Optimal Value 값을 갖는 Binary Search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Optimal BST 문제 즉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라고 합니다 역시 최적한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 Binary Search Tree 즉 BST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Binary 검색 트리의 정의부터 보자는 거죠 자 이 Binary 검색 트리는 이진 트리입니다 이진 트리의 정의까지 갈락하면 또 이제 거꾸로 너무 많이 가야 되니까 이진 트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모르면 다시 이제 구글링해서 좀 찾아보세요 자 이진 트리 중에서 각 노드가 유일한 키 유니크 키를 갖고 있는 있는데 이 유니크 키 어떤 노드의 키는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키의 값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키는 오른쪽 서브 트리의 키의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제기적으로 증의된 거죠 어떤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가 이제 KI 이라는 노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KI에 왼쪽 서브 트리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어떤 K 요건 X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KY 이메일 KY보다 이 K X보다 KI가 더 크다는 거죠 항상 KI이고 KI는 KY보다 더 크다는 거죠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최적 이진 검색 트리는 뭐냐 옵티말한 거는 뭐냐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 무식하게 풀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 중에서 평균 T에브리지가 제일 작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평균 탐색 비용이 제일 작은 이진 트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가 이제 키가 N개의 키가 주어졌을 때 키의 개수가 N개일 때 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거 역시 카탈란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렬 곱셈 문제 할 때도 비슷하게 봤지만 키가 이제 키1 키2 키3 키4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진 트리가 되려면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죠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정에 의해 가지고 얘는 항상 인워드로 트러버스 했을 때 항상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 어 아니구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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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이게 카탈란스 수가 된다는 아마 그 연세행렬 곱셈 문제 와 비교해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연세행렬 곱셈 문제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카탈란스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익스포네이션한 지수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저기진 검색트리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해보면 자 이제 입력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n 이콜 3일 때 n 이콜 3일 때는 만약에 키가 10 20 30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키 각각에 대한 검색 확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을 검색했다 그러면은 10을 검색할 확률이 그 0.7이니까 7번을 검색하고 2번을 검색하고 1번을 검색한다는 거죠 확률의 합이니까 이게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0.7과 0.2와 0.1의 확률을 가진 요 10과 20과 30이라는 이제 3개의 키가 있는 키가 주어졌을 때 이진 삼색트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요 순서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10 20과 30이라는 순서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30은 한 번만에 찾죠 루트에 갔을 때 바로 찾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검색 그 횟수는 검색 비용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은 두 번만에 찾죠 그죠 10은 세 번 내려왔으니까 세 번만에 찾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요 함수 그 평균 T 에브리지는 시그마를 해야 되죠 그죠 0.7 곱하기 1 더하기 0.2 곱하기 2 더하기 0.1 곱하기 3 요걸 해보면 이제 2.6이 나온다는 요거 말고 또 가능한 이진탐색체리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10보다 20이 크고 10과 20보다는 30이 더 크니까 요것도 이진탐색체리 조건에 맞죠 그죠 2 더하기 2 더하기 0.1 곱하기 1 해야 됩니다 그죠 요 앞에서 제가 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10이 2니까 0.7 곱하기 2 더하기 0.2 곱하기 22 3번니까 3 더하기 0.1 곱하기 32 되니까 1 요렇게 계산하면 2.1이 나온다는 그죠 또 가능한 이진탐색체리 뭐 있죠 요것도 이진탐색체리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20보다는 30이 더 크니까 자 이건 이제 T3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각각의 비용과 확률을 주어졌으니까 자 4는 요렇게도 되죠 그죠 10보다 크고 20보다 30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10 20 30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것도 계산해보면 T가 1.4가 나온다는 요거 계산한가고 요거 계산한가고 점 5개 중에서 얘가 제일 적다는 거죠 T가 1.4인 평균 탐색비용이 1.4인 요 구조가 오티말 베스트라는 그러면은 처음에 주어진 요 키 3개의 키와 확률이 주어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옵티말한 이진 탐색드리는 요 5번 요 모양이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이 옵티말 베스트 문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게 이제 N이 3일 때 카탈란 넘버 3 3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5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재밌는 그거 주제니까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카탈란 수는 앞에 연색열 곱셈 문제 하고 최적이진 검색트리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이제 동적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풀어보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음 제기관계식 찾아야 되죠 그죠 이 제기관계식 어 이제 그거 두 개를 해봤기 때문에 복잡한 거 두 개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매트릭스 A를 행렬 A를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데 최적 검색 비용을 담고 있는 그 행렬로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j는 뭐가 되겠습니까 Ki에서 Kj까지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 최적 검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Ki에서 Kj까지를 Ki에서 K-1 그 다음에 KK K-1에서 Kj로 분할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진 그 앞에 연세행렬 곱셈 문제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연세행렬 곱셈 문제는 A1에서 AK A1에서 AK 그 다음에 A K-1에서 A J IJ IJ 이렇게 K를 가지고 두 개로 분할하면 되는데 얘는 이진 검색 트리니까 KK라는 노드하고 왼쪽 서브 트리 여기서는 Ki에서 K-1까지 서브 트리가 있고 오른쪽 서브 트리인 K K-1 KJ까지 이렇게 이제 분할해야 되니까 중간에 K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요 제기관계식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찾아가면 되죠 상향식 바텀업으로 해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 AII는 즉 키가 한개 있으면 K AII는 PI죠 그죠 왜냐하면 얘를 찾는 검색하는 횟수는 확률은 PI니까 그래서 주 대각선은 PI로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그죠 메인 다이오곤 R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뭡니까 A1에서 N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인 다이오곤에서 쭉 주차 들어가서 마지막에 요 A1에서 N까지를 찾아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향식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했던거하고 연생력고셈하고 똑같이 1번 대각선 2번 대각선 해가지고 M-1번 대각선 요 놈을 찾는거죠 그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기관계식은 조금 다르죠 어떤 키 KK가 루트노드에 있는 최적 이진 금색 트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KK가 루트노드에요 그러면 이제 키에 비교해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왼쪽에 있는 이 KI에서 K-1까지의 서브트리의 비교 횟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K-1에서 K-J까지의 비교 횟수에 얘도 한번 더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 비교하고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요 비교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 서브트리에 플러스 1 하거나 요 놈 하거나 오른쪽 서브트리에 플러스 1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K가 이제 M이 아닌 경우에 K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KM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추가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A1에서 K-1의 탐색 비용과 A K-1에서 N까지 탐색 비용에서 이 모든 PM들에 대해서 M이 1에서 N까지 모든 PM들에 대해서 다시금 한가 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KM의 평균 탐색 비용에다가 PM을 추가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최적 트리는 요 요 요 관계식 요 관계식 제기적 관계식에서 최적값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한번 딱 듣고 무조건 팍 이해되는거는 좀 쉽지가 않고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건 이제 결과인데 어 AII를 PI로 초기화하고 I-1과 J-1 J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요 0으로 초기화하는거는 약간 이제 트릭에 가까운건데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제기식은 요거죠 AII는 PI다 즉 메인 다이오그너를 PI로 초기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1번 대아이곤할 2번 다이곤할 1번 2번 대각선을 결정할 때는 요 요 관계식 AII K-1 AK-1 J 더하기 시그마 PM 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요렇게 되는거죠 내가 KK를 탐색하는 비용은 이게 루트죠 그죠 이 KK라는 키의 왼쪽 서브트리를 탐색하는 비용 더하기 오른쪽의 서브트리를 탐색하는 비용 에다가 요 KK를 탐색하는 비용인데 이 KK를 탐색하는 비용이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거니까 시그마 PM이 된다는거죠 자 요게 이제 요 관계식을 어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걸 코드로 옮기는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난번에 연쇄행렬 법상을 해봤으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것만 우리가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티말 searchtree opt-searchtree 라는 요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이제 P를 받아서 그리고 확률 확률 P를 받으면 되죠 그죠 그 확률 P를 받은거에서 이제 랜 P에 빼기 1 왜냐하면 우리가 이 P를 1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시만요 자 우리가 확률 P를 어 요 앞에 거 그냥 바로 볼까요 요 확률 P를 0.7 0.1 0.1 0.2 0.1 그 다음에 10 20 30 이렇게 주는데 요게 이제 K1이라고 가정하잖아요 이게 K2고 이게 K3가 되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1 P2 P3 가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빼기 1 해준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R이라는 이제 그 이차 배열을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 즉 M 플러스 1 바이 M 플러스 1 이죠 그죠 왜 M 플러스 1 바이 M 플러스 1 하냐면 1부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0과 0을 우리가 무시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1부터 M까지 A I I-1 A I I I I-1 R I-1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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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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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국에는 다시 BST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BST를 구하는 것을 R을 루트 노드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연생열 곱셈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유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덧셈할 때 계산, if 조건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0으로 초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메인 다이어고노를 초기해 준 거예요. PII로 그리고 RS는 그냥 I로, 자기 자신으로. 얘가 키가 한 개밖에 없으면, 10이 한 개밖에 없으면 얘가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끝낸 다음에 A N 플러스 1 N은 0, A R N 플러스 1 N은 0. 얘도 이제 초기화를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메인 다이어고노를 1부터 N까지, 즉 1부터 N-1까지죠. 그래서 주대각선은 초기화했으니까 1번 대각선, 1번 다이어고날, 2번 대각선, 2번 다이어고날 이렇게 3번에서 N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N-1까지. N-1까지 가면 얘가 이제 옵티말 BST의 최소 비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I는 1에서 N-1 다이어고널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죠? N-1에서 N 플러스 1에서 다이어고널을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J는 I 플러스 다이어고널을 해서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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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R, I, J는 이렇게 미니머미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미니머미라는 함수의 기능은 아시겠죠? 그죠? 연색력이 없으면 비슷하니까 이 주대각선이 있으면 이게 이제 K번째 대각선 K 대각선이라면 K번째 다이어고널이라면 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다이어고널은 K 플러스 1 대각선 이 K가 I보다 크거나 같고 J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K에 대해서 다 검색해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니머미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아까하고 또 연색력을 곱셈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연색력을 곱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제 Optimal BST 이해하는 건 편안하고 Optimal BST를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미친듯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색력을 곱셈을 먼저 하고 요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죠. 그죠?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I와 J 사이에 있는 I보다 크거나 같고 J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K에 대해서 MinValue와 MinK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 Value는 I K-1 K 플러스 1 J죠. 그죠? 요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내야 되죠. 요거 그에다가 P, M을 우리가 이제 더해줘야 되죠. 요게 Sigma Sigma PM이 이제 되죠. 그죠? Sigma M의 PM을 더해준 요 값이 이제 Value 값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Value가 이 Value 값이 가장 작은 거 MinValue를 우리가 계속 MinValue에 저장해놓고 그때의 K도 MinK에 저장해놓고 Return MinValue MinK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 리턴하는 것이 A, I, J에는 MinMum 아까 우리가 제기식 그 다음에 얘는 이 MinMum 그 값을 가진 K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I, J를 출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예제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10, 20, 30, 40, 50 5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5, 12, 20, 22, 8, 15 요렇게 이제 5개의 확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률을 0.35, 0.12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자연스러워 준 거는 이게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나오는 앞에 그림하고 그림 말고 이제 뒷부분이면 또 요 예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값을 요렇게 주는 이유는 요거를 8로 나누나 뭐 그렇게 어 전체 더해서 그걸로 나누면 이제 값이 나오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걸 다 구한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 해줘도 되고 이게 만약에 0.5고나 0.2고나 이러면은 이게 ajust의 часто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연산을 해주기 위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최적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바이너리 트리 서치 트리가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옵티말 서치 트리 아까 구현한 그거에서 이 P를 넘겨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키의 0번째 아이템은 안 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A를 이렇게 1부터 length A까지 프린트를 해버리면 우리가 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R은 키 값이 아니고 A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R은 1부터 length A까지 R값이 나오겠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옵티말 BST 미니믈 함수는 A와 P를 받아서 I보다 크고 그 I부터 J까지 모든 K에 대해서 그 밸류를 A, I, K, 마이너스 1 더하기 A, K, 플러스 1, J, 플러스 시그마 K 아, 시그마 PM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최적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옵티말 BST는 A, I, I를 P, I로 초기화해 주고 난 다음에 다이오고나를 따라서 메인 다이오고나를 P, I로 초기화해 주고 난 다음에 다이오고나를 따라가면서 A, I, J와 R, I, J를 미니믈 K에 대해서 미니믈을 받아서 저장해서 올 리턴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인에프는 무한대는 999로 주고 P값과 P값에 대해서 옵티말 서치 틀에서 A와 R을 암출력해 봅시다. 뒤에 거는 일단 수리하고 이렇게 이제 A와 R이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A와 R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메인 다이오고내를 여기가 아닙니다. 요거를 실수했는데 I, I는 I지 아 이게 왜 메인 다이오고내를 아니냐면 지금 요거하고 요 위에는 출력을 아예 안했지만 요 요 0번째하고 요거는 아예 출력이 안했지만 요거는 우리가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1일부터 쓰잖아요. 그죠. 1일부터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다이오고내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인 다이오고내를 그래서 1분 다이오고나 2분 다이오고나 3분 다이오고나 4분 다이오고나 그래서 182가 옵티말 BST 비용이 된 키 1번부터 키 5번까지의 키 1번부터 키 5번까지의 최소 탐색 비용은 182죠. 근데 우리가 182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키 1번부터 키 5번까지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루트가 돼야 되는 건 뭐냐 3번이라고 3번 그래서 K3이 루트가 되고 나머지는 서브 트레이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키 1번에서 키 2번까지의 루트가 뭐냐 키 1번에서 키 2번까지의 루트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K1이 루트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다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Rij I번째와 J번째의 루트 노드 인덱스를 가지는 이 Rij라는 배열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제기호출을 통해서 분할정복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사면 K1,2,3,4 10,20,30,40 그 다음에 이 확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3,8분의 3,8분의 1,8분의 1 해도 되지만 자이언트로 3311 이렇게 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PT에는 안 내놨습니다. 물론 책 보면 책에도 안 나오나 책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각각 구해지겠죠. 손으로 한번 계산해 손으로 계산해 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실습으로 돌려가지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 결과값이 22루트가 되고 그러면 왼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12루트가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두개 중에서 32루트가 되고 그러면 또 오른쪽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40루트가 되고 요런 네개의 키가 요런 확률구조를 갖고 있다면 요런 BST가 최적이다. 옵티말 BST다.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게 최적이진 검색 테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구해졌다면 요렇게 이제 R이 구해졌다면 그거를 사실 또 요렇게 BST로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죠. 자료구조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알아내는 거를 R과 R이 주어졌을 때 이 R에서 IJ의 루트를 구하는 거는 쉽죠. 그죠. R IJ를 K로 두고 만약에 K가 0이면 없다고 Null이라고 리턴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제 BST노드 K를 하나 생성해서 요거를 이제 그 Left I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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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재결출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요거 이제 파이썬에서는 요 생성자 어 클래스의 생성자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요렇게 하면 돼요. 클래스 BST노드 해가지고 데프 그 언더스코어 두개 밑줄 두개 이닛 밑줄 두개 해가지고 관로열고 셀프 주면은 요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넣은 키 요 앞에서 키를 줬죠. 그죠? 키 값을 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셀프.key 셀프.left 셀프.right 하면 요게 이제 속성이 되는 속성 매개변소가 되는 거죠. 아 매개변소가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필드 멤버필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러프트하고 라이트를 러기로 초기했다가 프리오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제 프린트를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한 다음에 노드쯤 레프트 노드쯤 라이트 이거는 프리오더죠. 그죠? 먼저 프린트하고 프리오더로 탐색하고 요거는 인오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오더하고 프린트하고 인오더하고 요거는 이진 탐색트리의 프리오더 인오더 탐색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다시 또 자료구조책을 좀 공부를 하시고요.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트리 R1에서 랜 P-1까지 그러니까 K1에서 KN이 있으면 이 전체에서의 루트를 가면 이 KK가 나오죠. 그죠? 이게 루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루트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 루트에서 지금 BST로 우리가 구행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오더으로 출력하고 프리오더으로 출력하면 되죠.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또 이거를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인오더와 프리오더 두 개만 알면 이거를 유니크한 이진트리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리오더니까 30이 루트죠. 그죠? 30이 루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인오더에서 30을 봐요. 그러면 이제 10과 20이 레프트죠. 얘가 10과 20이 레프트 라이트 얘가 레프트에서 루트는 뭡니까? 10이잖아요. 10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인오더에서 오른쪽에서 20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루트는 50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여기서 50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레프트에 있죠. 그죠? 40 물론 이제 BST 조금만 알아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이 인오더와 프리오더 두 가지를 출력하면 사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 10 20 50 40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의 BST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요 예제 말고 우리가 했는 요거에서 이제 BST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게 5개짜리를 했구나. 요거에 5개짜리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아까 4개짜리 10 20 30 40 33 11 을 해가지고 요런 구조가 나오는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해볼게요. 33 11 12 30 40 요거를 이제 키를 10 20 30 40 그 다음에 확률 루피를 33 11 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인오더가 10 20 30 40 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리오더는 20 10 30 40 이죠. 그러면 루트가 20 이고 레프트가 10 이고 라이트가 30 40 이죠. 그러면 요 그림이 나오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옵티말 BST 문제는 이게 자료구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옵티말 BST를 푸는 것도 역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을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4개의 동적 계획법 문제를 풀어봤죠. 그죠. 이항계수 문제 그 다음에 플로이드 알고리즘 연색열 곡선 문제 체직 이신 탈색 드림 문제 요게 이제 사실 동적 계획법을 적용하는 알고리즘 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더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백준 이나 아니면 알고 스팟 이나 리트 코드 같은 데 가가지고 동적 계획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그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이완계수 처럼 이렇게 이제 1차원 행렬에 이렇게 저장해 나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2차원 행렬에 어퍼 트라이곤할 방식을 사용하는 이거를 응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려요. DNA 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로우 트라이곤할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동적 계획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음 장에 나오는 TSP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로블럼 이 TSP 문제를 지금 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최적 계획 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파트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앞으로 남은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최적 이진 탐색 트리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어느정도 속담이 됐다면 나머지 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오늘도 강의 자료와 소스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